슈퍼다이노 다음 이야기! 좋아! 오늘의 목표는 저 경찰차다! 아이고... 할머니! 저희가 도와드릴게요! 할머니, 어서 병원에 가요! 병원? 헛들, 헛들! 괜찮아진 것 같구나! 그럼 이만 가볼게! 네? 넌 누구야? 안녕! 안돼! 거기 서! 태라, 차 좀 빌릴게!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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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장난감처럼 타고 놀다니! 용사못해!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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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일요일!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다이노! 헛! 넥스트 팀 출동! 헛! 감사합니다.